중요한 건 오늘 금리가 이미 올랐으니까 당연히 관계없이 오늘은 주식이 올라갈 겁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갑니까? 원래 그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전에 아우성 쳐서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막상 금리가 결정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는 현상은 2016년 2월 15일에도 똑같았습니다. 자, 에스엄마님도 어서 오시고요. 마가버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자, 오늘도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 방은 사실 트레이더방은 아닙니다. 제 방은 철두철미하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 내는 방이지 트레이더방은 확실히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제 방에서 트레이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오늘 미국의 금리가 10년 6개월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그러면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 돈이 다 도망갈까요? 단기 돈은 그렇겠지만 주식에 투자한 돈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은 뭐가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가 뭔지 여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벌써 이미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거기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죠? 요즘에 나가는 종목이 뭔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갈 때 여러분이 홀로 서기가 되고 주식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죠. 왜요? 트레이더를 안 했으니까요. 오늘도 그거 먹으려고 아침부터 컴퓨터 켜놓고 가만히 있어봐. 오늘 지금 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가서 급등 나가는 건 뭘까? 여기 가서 거리 급등 가서 한번 찾아볼까? 뭘로 오늘 나가냐? 핫이슈 종목은 뭐냐? 신신제약이 아침부터 뜨나?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 오늘 가나요? 동성제약이 아직도 나가나요? 클론도 나가고 필록스는 도대체 이게 몇 프로 난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12월 27일 추천했는데 세상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기서는 이날 추천해가지고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좋은 종목이 꾸준히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투자를 배워서 내가 편안 투자를 할 수 있다. 트레일 안에도 주식을 들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일주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1기에 한번 했었고요. 2기에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간은 2시부터 3시 반까지요. 1시간 반 동안 물론 못 다 끝내면 조금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5강을 다 끝내주는 쪽으로 해서 최소한도 네 감사합니다. 최소한도 어떻게 하라? 기본을 갖추고 가면 여러분이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냐? 황금의 씨앗을 신고 황금 열매를 기다리면 그것이 진짜 황금알을 꾸역꾸역 나누는 황금거이를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리 먹으려고 황금거이 배를 가려는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추천주는 유료원과 똑같이 동일하게 나가고요. 기존 녹화 방송은 청취가 가능하고요. 저녁 유료 방송은 모르겠어요. 우리 X1에서 참여가 가능한 건지 그거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1주 특강의 내용이 1강은 주가는 미래가치의 반영이다. 2강은 차트 분석의 투자 비법을 보유하라. 세 번째는 텐벽어는 재무 분석에서 찾아라. 4강은 업종 분석으로 시장의 눈을 키워라. 5강이 주도주 찾는 방법과 계좌관리 노하우를 갖춰라. 이렇게 해서 5강을 끝냅니다. 가치과자님도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역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못 가요. 무료방송 지 지난주 두 번째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서 여러분들의 추천한 종목이 뭐였죠? 어떻게 나갔나요?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무림 P&P 수익은 다 나있죠? 요날 줬으니까 그렇죠? 안 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나가겠죠? 그럼 이게 종목이 얘만 나갔냐? 그렇죠?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는지 무림 페이퍼 그렇죠? 또 뭐죠? 우리 삼보 반지 반지 어우 이게 진짜 어우 이게 이렇게 많이 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 장면 대용 포장 하나도 없죠? 또 아세아 제지 제지 또 신고가네요? 근데 여러분은 급등 나가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지 안해도 들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또 뭐가 있나요? 수출 아니 쟤들 왜 저리는 거예요? 수출 포장 경고받고 말하면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계속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나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한 개도 없어요. 아유 오늘도 급등상황가 나가는 거 그걸 먹어야지 이렇게 가는 건 싫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돈이 안 벌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황금의 씨앗을 심고 어우 또 있죠? 오늘 또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신대양 우리가 사갖고 들고 있는 거 어우 오늘도 신고 가야 그냥 여기다가 그냥 심어놓고요. 그냥 황금의 씨앗을 심고 그냥 쭉 들고 왔는데 지금 150%가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오늘 아침부터 지금 급등상황가 가만있어 거래 급등 나가는 게 어떤 건가 핫이슈 종목은 뭐지? 오늘 거래 급등 나가는 거 저걸 사야 돼 아유 하안가 나갔네 또 평화산업은 또 나갔네 승고 야 가만히 있어보면 뭐가 나갈까? 이렇게 해야 돼 필록스로 또 나갔으니 상 4번 상 5번에다가 이거 큰일 났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더 좋아요 상 5번 나가고 쫓아다니다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도망간다 바쁘다가 손절하다 깡통나고요 그냥 가만히 묻어놨더니 이게 얼마나 갔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유리원들이 이럴 때 사서 들고 간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165% 났네요 이게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제가 저는 저녁방송이 유일하게 있는 방송이고요 혹시라도 몰라요 또 이거 오해에서 저녁방송이 없는 분도 있어 못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강의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뭐죠? 제가 60강의를 이렇게 저녁마다 강의를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종목 분석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래서 제대로 된 여러분이 잘 배워서 솔직한 얘기로 주식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평생 직업을 만든다면 저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팁을 주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뭐 몇 명이 됐든 관계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원들이 제 방에 와서 공부해서 내가 홀로 스스로 종목을 분석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가져진다면 그거부터 더 좋은 건 없죠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또 한 번 나갑니다 가면서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그러면 네이처3 어제도 화학과 쳤는데요 오늘은 반등해주나요? 네 반등은 조심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강하게 가는 것은 누구예요?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또 갑니다 그 돈이 얼마 벌었을까요? 상당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오늘 제목을 하나씩 하면서 황금의 씨앗을 신고 농부처럼 인내하라 이게 진짜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 90%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앗을 신고 농부처럼 인내하라 아니 농부가 그러면 오늘 비바람이 친다고 예 갑자기 별을 모내기 해놓고 별을 뽑아버리나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해요 오늘 비바람이 불었으니까 이게 자라지 못할 거야 그래서 뽑아버려요 또 반대로요 오늘은 어제 눈보라가 맞췄죠 눈보라 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뽑아버리죠 주가가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한번 봐봐요 진짜 못하게 하죠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요 한번 보자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가총액 1등부터 여러분이 10등까지를 그냥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사서요 500만 원씩 사가지고 5천만 원을 10개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으면 10년 보위했으면 얼마예요? 187%를 했어요 11년 만에 그럼 얼마예요? 5천만 원이? 거의 뭐예요? 억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뭐죠?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아이고 그건 코스닥은 종목도 아니야 맨날 날 아프게 하니까 그런데 장기로 들고 가봤냐고요 코스닥을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사서 있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500만 원씩 똑같이 담고요 주무시고 11년 만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5천만 원이 얼마? 네 1091%니까 얼마 벌은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최소한도 5억 5천만 원을 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5천만 원 갖고 11년 만에 5억 5천 벌었나요? 그러면 원금까지 6억이 됐죠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전문가님 저는요 바보 같은 행동만 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7년 동안 전문가 따라다 이거 뭐 했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까먹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는 투자 안 합니다 처음으로 수익 나기 시작해서 너무 기쁩니다 행복여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 됐어요 그런데 맨날 손절하고 익절하다가 돈 다 날리고 어떤 분은 손절만 하다가 전문가님 손절이 답이 아니네요 손절만 하다가 9억을 날렸어 아니 그냥 9억을 넣어다가 그냥 담아놨으면 코스닥에 1등부터 10등까지만 담고 11년만 주무시고 있으면 9억이 얼마 됐을까요? 1000%면 얼마요? 90억이야 90억 맞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뭐 하신 거예요? 돈만 잃고 댕겼잖아요 그렇죠? 돈만 잃고 댕겼죠 황금소나무님은 실감이 나죠 이야 진짜 바보 같은 짓만 했어 그냥 코스닥 1등부터 그냥 10등까지 사서 11년만 갖고 있었으면 그냥 끝났는데 괜히 무슨 여기 와서 단타 치고 저거 가서 뭐 한다고 돈 번다고 아우성 치고 20년 동안 했더니 돈 다 날려버리고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렇죠? 이런 비밀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누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절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5억 날렸어요 참 이걸 보면 여러분이 기도 안 찰 거 아니에요 나는 여태까지 바보 짓만 하고 댕겼네 그냥 주무시 쓰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모여 1,600만 원 공사대금으로 셀트리온을 샀는데 셀트리온 주식으로 줘가지고 들고 있었더니 얼마 됐어요? 4억이 됐대 1,600만 원이 그런데 뭐 그냥 아우성 치고 돈 벌러 댕긴다고 단타 치고 급등주 나간다고 먹는다고 다 까먹고 그렇게 해서 돈 다 잃었대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9억을 날렸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우리 아빠가 이제 3개월 후에는 은퇴할 건데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몰래 제가 9억 갖고 단타 트레이더 하다가 다 까먹었습니다 손절이 정답은 아니네요 좋은 주식은 무슨 손절을 해요 이렇게 들고 갔으면 진짜 여러분은 9억을 들고 이렇게만 했으면 떼부자가 됐는데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스닥이 이렇게 엄청나게 아유 난 몰라 주식을 제가 옛날에 한 번 해줬죠 강남에 재건축하는 개포동 주공아파트 25평을 10억 5천만 원 팔하다가 그죠? 10억 5천만 원 팔하다가 10억만 5억 5천 원 갖다 분당에 32평 사서 넓게 늘려가시고 10억만 갔다가 어떻게 해요? 동국제약에다 샀으면 30억이 됐다 30억 그런데 재건축해가지고 다시 가면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30억 가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지은 방법이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는 게임을 한 거죠 자 좋은 간은 좋은 종목은요 무섭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다 도망가느라 바빠요 아우 대웅이 진짜 잘 나간다 저거 걸렀다 예?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웅 너는 어제도 갔냐? 오늘도 아우 멋지다 수익이 얼마나 쓸까 참 멋져버려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뭘 팔아요 가만히 있어 오늘은 남북경협주가 어떻게 됐나요? 서호전기 어제 100몇% 나갔다는데 또 나가네? 아니 서호전기 아 이건 아닌데 이거 아 유리원 종목인데 막 또 공개했네 이거 아 수익이 많이 나갔는데 가만히 있어 선도전기는 어떻게 됐나? 여러분 선도전기 경고받았죠 아 이거 나갔다고 상 나갔다고 잘라먹었죠 잘라먹었죠 템플턴의 식구는 아직까지 안 잘랐는데 100몇% 나갔어요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 10% 20% 먹자고 주식 투자 안 해요 씨앗을 뿌렸으면 봐요 씨앗을 뿌렸으면 들고 간다 오우 커졌는데 정말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 처음으로 100%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돈 먹고 돈 먹기가 아닌 매매 영역에서 투자의 영역인 동업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본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동업하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팔고 10% 먹었느니 뭐니 난리인데 템플턴의 식구는 10%가 아니라 100% 먹는 것을 기본으로 간다 주식은 들고 가는 거지 매매하는 영역이 아니다 동업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전망을 봐야 하고 마이더스 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사양업종이 아닌 해당 종목에 속한 업종의 전망을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하고 알고 있는 사업이라면 여러분은 걱정 없이 들고 간다 걱정 없이 들고 가니까 지금 종이 목재가 가면서 여러분을 어디로 안내했어요 어디로요? 네 무림 날라갔죠 페이퍼 무림 PNP 무료로 정보가 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대양 제지가 그냥 뻥 나가 그죠? 어휴 오늘도 신고가야 그 다음에 산보판지가 바닥에서 줘서 들고 갑니다 이거 이미 벌써 얘기했습니다 또 신고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식을 주식을 사서 매수해서 간다면 동업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성과가 나면 사장과 나누고 손실이 나면 원금이 줄므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요? 재무구조를 반드시 살펴서 장사를 잘하는지 아니면 부채가 많은지 현금 흐름이 나쁜지를 보고 동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다스 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다스에서 나와서 비자금을 조성할 때 뭐를 했다? 원가 부풀리기 이익금 감소하기 재고 조정으로 단기 순익 감소시키기 그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재무 분석을 배워야 됩니다 제 강의에 1주 특강에 들어있죠 뭔지도 모르고 기업의 재무 분석은 보지도 않고 부실이 사서 돈 먹겠다고 들려든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죠? 어떻게 사막 콘덴서를 이렇게 들고 올 수 있었을지 어떻게 지금 거의 630%가 나서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유리원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못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더 들고 가 730%가 났었죠 불과 얼마예요? 10월달이니까 1년, 2년하고 이제 정확히 5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됐나요? 이제 거의 6개월 다 되네요 10월 13, 14에 6,200원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갖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죠 외로운 늑대가 되니까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외로운 늑대가 안 되고 지금도 대중과 함께해서 나도 오늘도 잘라먹고 갑서 급등 나가는 거 쫓아가서 샀다가 손절하고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동업자가 생산하는 사업의 방향이 옳은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지 또 성장한다면 동업자가 아는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차트만 보고 급등 나간다고 저걸 쫓아갔다가 돈 까먹고 조정 들어오면 힘들고 당장 이랬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내가 몰래 여기서 샀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급등 나갔는데 여가서 왜 따라가? 나만 빼놓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가서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조정 들어오니까 어떻게 아이고 나 죽습니다 전문가님, 뭡니까? 돈도 안 벌어주고 지금은 이제 다 올라왔네 오늘 또 올라가네 이런 데서 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서 사면 수익을 깔고 편안하게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 꼭 있죠? 나만 빼놓고 간다고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사고요 또 급락 나가면 이렇게 급락 나가면 뭐죠? 싸게 깎아준다고 함부로 사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지는 게임만 한 거예요 그리고 급등 나가다가 급락 나오면 그게 아 가면서 장때 양봉 났을 때 내일 또 나갈 것 같으니까 매수했어 급락 나오면 그 다음에 손절하나 바빴고 아 전문가님, 전문가님 손절해 손절해야 되잖아요 좀 빨리빨리 손절해 주세요 얼마나 손절할까요? 참 진짜 저한테 손절한다고 아우성 쳐서 이게 뭔 일이에요 아 이 나라 전문가님,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는데 어제 샀다가 지금 장때 음봉으로 떨어지고 오늘 떨어졌는데 한번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그냥 들고 가면 되죠 좋은 종목을 그럼 안 잘라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일 까먹지요 손절, 익절 맨날 하다가 한 번 잘못 들었고 갑자기 급등 나가다가 급락으로 딱 떨어지면 화장실 간세에 급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나 깡통났어요 30% 하한가 떨어졌습니다 나 깡통났습니다 아니 좋은 종목을 기업을 분석해서 그냥 가만히 들고 가라 그냥 들고 가요 괜찮으니까 또 사 떨어지면 그게 지금 뭐가 됐어요? 수익 나서 가만히 있지 아 이거 더 샀으면 80%가 날라갔어 그건 맨날 손절한다고 그냥 아우성 치고 전문가님 손절가 잡아주세요 무슨 손절가야 그런 거 없이요 제 방에 좋은 종목 그냥 들고 갔으면 돈 벌었잖아요 뭘 잘라요 잘르긴요 그래서 조금만 조정해도 팔려고 하는 어리석은 투자자가 아닌 농부처럼 씨앗을 화창한 봄이 찾아와도 혹한 겨울이 어제처럼 눈보라가 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과나무를 심고 씨앗 뿌리기를 해서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가 열릴 때까지 들고 가면 되는데 그 넘어갈 못해 그렇죠? 골고슬 씨앗을 뿌려주고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나무의 성장기마다 필요한 양분과 환경적인 조건을 알아보고 잘 자라는 종자를 찾아내서 각 분기별로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씨앗을 관리만 해주면 건강한 나무로 자라면 여러분이 돈이 커진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 못 참아서 그렇지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버핏의 말처럼 버핏 할아버지의 말처럼 뭐다? 인내심이 가장 투자해서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버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잘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무 자라기도 전에 열매가 열기도 전에 사과나무 심어놓고 빨리 안 연다고 그냥 사과나무를 뽑아갖고 뗄 감 쓸 건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정말 답답해요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데도 지금 모르겠어요 더 보여줄까요? 깜짝 놀랄걸?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가만있어 봐 그럼 이걸 보여줄까요? 뭔 자리인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유료원만 보는 건데 사실은요 아니 그냥 시가총액 여러분이 무작위로 골라서 기업이 기본하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 최소한 부채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PBR 5 그 다음에 뭐요? 퍼가 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이 증가율 5% 이상 RO5% 성장하는 기업을 그냥 무작위로 사서 여러분이 10년만 들고 가봐요 얼마 됐어요? 2억 333만원씩 65개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주무시면 돼 그럼 얼마를 벌어요? 이게 7억 9천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단타한다고 이렇게 벌었습니까? 2억 천이 7억 9천 8억이 되는 동안 여러분은 벌었냐고요 황금 소나는 이유는 단타치다가 돈 다 까먹고 5억을 까먹었대는데 아니 333만원씩 담고 그냥 주무셨으면 어떻게 돼요? 5억이 얼마 됐을까요? 2억이 8억 됐으니까 그죠? 5억은 얼마 돼요? 뭐요? 4배가 날아갔으니까 5억이면 20억 됐네? 그죠? 20억 초보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더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여줄까? 진짜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 해봤고요 시가총액 101등부터 200등까지 해봤고요 그 중에서 골라서 액기스만 사가지고 샀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깜짝 놀랄 일 이게 뭐죠? 차트가 우상행하는 종목에 그죠? 333만원 중에 중형주만 들고 10년을 한번 보유해봤습니다 똑같이 333만원 샀어요 1억이 얼마 됐을까요? 딱 10년 만에 12월 1일까지 해봤는데 6억 4,991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벌었나요? 부실이 사놓고 여러분이 감나온 밑에서 내 입에 연시 떨어지를 바랬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템플턴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장기 보유한다고 저렇게 악착같이 장기 보유하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장기 보유하라고 하는지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아마 전국에 있는 전문가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기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기는 길 너무 쉬운데 어렵게 가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좋은 기업은 꾸준히 실적을 개선해서 주가가 우상형으로 가치를 만들며 가는 거예요 주가가 가치를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계속 늘려가면서 좋은 기업이라는 믿음이 여기서도 여러분이 의지력을 발휘할 때 30% 수익 나는 해와 마이너스 10% 손실이 나는 해가 있어도 자신의 전략을 고수할 때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10년 시뮬레이션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잖아요 어느 애는 수익이 났다가 어느 애는 폭발적으로 수익이 났다가 그것이 뭐예요? 시장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돈을 안 까먹어요 부시리만 안 삶다면 여러분은 돈을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깁니다 65개 종목이 다 가지 않아도 열몇개 종목이 손실을 냈어도 여러분은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안 된다고 대한민국 주식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만 트레이더로 합니다 누가 만드는 건가요? 여러분을 트레이더로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누굴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을 트레이더로 만든 사람은 다 증권사들입니다 증권사한테 저는 또 찍히겠다 꿈꾸는 대략입니다 어서 오세요 왜 그런 거죠? 증권사는 여러분의 수수료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또 신용고른 거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서 팔구사게 만들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들어야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빨리 팔구사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바로 고도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증권사에 계신 분한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개인들을 살리려면 살리는 길을 알려줘요 자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간대요 고용이 아직도 나갑니다 아이고 이 바닥에서 헤맬 때 사서 지금까지 야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꿈해 주시기 오늘도 또 올라가 아니 시장이 하락하는 거고 무슨 관계 있냐고 그냥 얘는 그냥 돈을 너무 잘 보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천만 원만 담았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봐요 템플터는 이런 걸 보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진짜로요 그럼 2018년이니까 2009년 1월 2일 날 천만 원 담고 지금까지 아유 내 자녀한테 천만 원 물려줄 생각하고 하나 사줬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떨어지건 말든 시장이 꼰두박질 치든 말든 어떻게 됐을까요 2889%입니다 천만 원이 2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주식이 아직도 트레이더에다 돈 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벌어줄까요 꿈의 주식이잖아요 어떻게 2889%가 나냐 말도 안되는 얘기다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보시죠 그러면 이게 그냥 갔을까요 2년 동안 안 갔어요 1년 2년 3년 동안 주가가 안 갔어요 또 여기는 2년 동안 안 갔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1년 만에 수백% 나고 또 2007년부터 2018년에 순식간에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가 나간 거예요 벌써요 1년 만에 또 126%가 나가는 겁니다 애니아트님 꿈꾸는 데는 일도 어서 오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 있겠죠 언제요 시간이 흘렀어요 역시 시간여행을 했을 때 누군가는 부자가 돼 있겠죠 그럼 대중은 거의 부자가 안 돼도 외로운 늑대가 된 사람은 부자가 돼 있겠죠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국제약을 40년을 들고 와서 28명의 가족이 전부 부자가 됐다 연세대 기수가 43년을 유한양양을 들고 와서 부자가 돼 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시뮬레이션으로서 검증을 해보실까요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부자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다 급등상한가에 너무 좋아합니다 급등상한가에 잘라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돈 다 여러분이 증권사 마케팅에 걸려드는 겁니다 또 볼까요 이게 뭐죠 대웅제약 잘나가지요 이것도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희가 또 심었습니다 올라가면 또 심습니다 또 올라가면 또 심습니다 또 올라가니까 또 심었어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황금의 씨앗을 어디서 심느냐는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문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고소공포증을 버려야 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끝났다고 이경났다고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내는 황금소나무를 키우지 못하고 매일 그냥 잔목이나 키우다가 끝내버리고 잔목 키우다가 끝내버리니까 돈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반복하는데 이놈의 대웅제약이 지금 계속 가네 오늘도 더 가니 어떡하냐 저걸 또 이렇게 급등 나가버렸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개인들은 제 방에 딱 처음에 오면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소원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네 제가 주식에서 한 종목이라도 100%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망의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 아까 금방 107% 났다는 우리 GS님도 뭐라 그러죠 아 제가 처음으로 수익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저도 수익으로 처음으로 100% 넘어갔습니다 그게 뭐죠 제 방에 1년 회원인데요 전문가님 제가 처음으로 100%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넘어갔대요 여기서 상한가 나가니까 자르고 싶어서 몸서리를 치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상 나갔으니까 고평가라 잘라야 되는 거 아니까 아 여기군요 갔다가 또 내려와 다 내려왔다 갈 거야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그러면 어떡해요 이거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뭘 잘라요 들고 가야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또 상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저 정도 올 거야 또 들어와 또 들어왔습니다 또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주식은 원래 이러는 거예요 장기 보유하면 끊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상향으로 어떻게 해서 기업이 돈을 벌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황금소나무니도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료방송에서 여러분이 100점을 마저 본 사람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마저 본 사람은 100점 맞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일치월장을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를 넘어가는 수익을 얻어보면 아 그 100%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를 못 먹은 사람은 못 참아서 100%를 못 내보거든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전문가님 제발 나 100%를 전문가님 제가 그냥 손이 근질근질해서 자르고 싶었는데 전문가님 못 자르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손도 저렇게 아 자르고 싶죠 상 나가니까 이거 상 나가서 여기 와서 조종 들어오는데 안 자르고 싶겠어요 이거 그죠 아니 상 나갔다가 여기 올라가서 여기까지 한다고 쭉 내려오니까 아유 그냥 전문가님 자를까요 뭘 잘라요 들고 가시지 아 그러다 또 가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요 그냥 여기까지 간 거예요 100% 내보니까 아 100% 별게 아니구나 참아보니까 좋은 주식은 참아보니까 100% 나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보면 아 저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200% 300%를 들고도 지금도 끄덕도 안 하고 있잖아요 떨어지건 말건 그죠 또 이게 뭡니까 대웅지약이 지금 얼마 나갔나요 지금 100%가 넘었죠 당연히 오늘 또 나갔죠 살아니까 무서워요 자 신대양 제지가 이렇게 해서 황금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 또 나서 165%가 됐죠 꿀같은 얘기죠 꿈같은 얘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죠 제가 뭐 이미 4월 15일날 아니 지난 지지난주에 제가 물인 PMP를 주면서 종이목재가 나가니까 한번 사봐라 역시 이날이었었죠 지금 아무 일 있나요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럼 팔까요 들고 가봐야죠 아 욕가지껄 먹고 맙니까 그죠 욕가지껄 먹고 말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죠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에 힘들어하는거죠 얼마나 좋아요 아 가만있어봐요 무서워요 이거 어디까지 가는건지 신고가에 뭐요 수출포장에 여러분이 이거 진짜 이런거 막 가르쳐줘도 되는건지 아이씨 뭐 빵빵 나가고 그죠 산보판지가 바닥에서 사준게 지금 어떻겠어요 이 바닥에 산게 지금 그죠 갔다가 떨어졌죠 이거 참아낸거잖아요 지금 여기 풍풍이 아빠님도 이거 들고 있던데 보니까 자 참 쭉 올라가고 아유 진짜 배아파 저거 수익이 벌써 얼마냐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게 바로 투자라는거에요 동업자라는거에요 그러면 두번째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특강을 해서 예 그나마 어떤 죽을 사서 어떻게 주도주를 잡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내 돈이 맞벌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전문가님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뭐가요 본가가가 유튜브를 많이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강의를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요 그건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4개월째 가는 유리원이 아마 여기에 글을 썼을 거예요 재밌죠 감사 후기에 보면 가서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썼나요 저도 너무 글을 잘 쓰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에 가면 제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기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나요 뭔가가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유료방송으로 왔대요 아 그랬더니 역시 무료방송하고는 차이가 있군요 저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여러분이 한번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나와 내 돈이 맞벌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3년에서 그래서 주식을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3년에서 5년을 보유할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은 응원하고 싶은 주식을 계속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투자를 시작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열심히 생활하면서 얼마나 수입을 올려갈지는 중요한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거하고 열심히 주식에다가 저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은 나하고 같이 맞벌이하는 거죠 주식은 주식대로 지가 알아서 돈벌이라고요 나는 나대로 돈벌이하니까 양쪽에서 맞벌이하면 얼마나 커질까요 그러니까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매일매일 착시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산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맞벌이가 가능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배당까지 주니까 좋은 종목이면 보너스로 배당까지 주니까 그 배당이 여러분을 복리의 마술로 돈이 더 커지게 만들죠 노부부가 있습니다 제 방에서 1년 5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는데요 10년 동안 전문가들 타러 다니면서 주식에서 돈을 잃었답니다 제 방에 와서 공부하고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깡통이 4종목이나 났고요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를 캡쳐서 보내달라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런 걸 할 줄은 모른대요 그냥 강의만 들을 정도 딴 따님이 그냥 해줘서 강의만 들을 정도 그래서 돈을 10년 만에 10년 만에 돈 잃은 거를 다 복구하고 SO1 우선주에서 샀다가 배당만 갖고 하와이 네 가죽이 여행 다녀왔습니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 그 계좌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왜냐면 SO1을 사준 때가 SO1 우선주를 사준 때가 왜 안 나와 SO1 우선주를 사줄 때가 20달러를 깬다고 그랬어요 26달러를 갔을 때 20달러를 깬다고 그랬을 때가 2015년 이게 가을인데 이때부터 매수한 거예요 괜히 이게 얼마 갔어요 4만 5천원에서 10만원이니까 얼마를 날라간 거예요 2.5배 정도 갔나요 그러니까 배당만 지난번에 6,420원 줬죠 지난 작년에 말고 재작년에요 그러니까 배당이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자신의 가치권 같은 방향으로 경영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을 여러분은 응원만 하면 되잖아요 좋은 지식을 사놓고 기업을 믿어야 되나 템플터는 못 믿어도 여러분은 기업을 믿어야 기업이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응원하고 싶은 기업에 투자한다면 비록 눈앞에 실적 동향이나 그다음에 주가라든지 수익 가능성을 떨쳐버리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폭락하더라도 초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은 보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적금 벌어서 내일 이자가 빨리빨리 안 나온다고 내일 적금을 가서 깨버릴까요 이 기업에다 적금을 들었으면 적금이 커질 때까지 들고 가면 되는데 그놈은 그걸 적금이 빨리빨리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적금을 깨버려 그러면 어떻게 얘가 돈을 벌어줄까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관과 부합되는 회사에 투자하면서 자신이 끓이는 사회에 한 걸읍씩 다가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고용에서 봤죠 자그마치 얼마요? 2890%? 꿈의 주식이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뭔데요? 제가 10년을 보유했는데 2850%가 났대요 아쉬운 것은 주식을 너무 많이 못 샀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유리원도 실제로 사막 콘덴서를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익이 났는데 사막 콘덴섔가 아쉬운 게 6200원에 사서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일부를 자른 거예요 3분의 1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도로 산 거예요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올라갈 때 지난번에 3000당 제약은 많이 사서 얼마요? 1900만 원을 벌고 있잖아요 1900만 원을 벌고 더 사서 더 사고 더 사서 19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더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공부가 별로 안 돼 있었거든요 왜? 제 방에서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갔다가 개인 일을 하고 또다시 직금 들어와서 1년 계약하고 직금까지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가 왜 그걸 못했는지 사막 콘덴서가 이거는 지금 4만 원이니까 이 계좌 아니죠? 얼마였어요? 이 계좌가 얼른 도망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죠? 도전 비지원도 지금 2만 6천 원이 아니죠? 5만 5천 원이 아니죠? 아 애니아트님도 그러니까 제가 갈 때 자꾸 사라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죠 추가 매수야 추가 매수야 추가 매수야 본인이 이걸 추가 매수했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3천 당 제약은 추가 매수해서 돈이 무지하게 커졌죠 그걸 저한테 배운 거예요 어디 갔냐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무료방송 했던 건데 자를 요단한테 모아놨거든요 그게 이거 봐요 3천 당 제약이 얼마를 벌었어요? 1,400 벌었죠 이것보다 더 1,900짜리가 있는데 1,900짜리가 그게 뭐예요? 그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개인들은요 그걸 들고 갈 때 여러분이 엄청나게 돈이 커집니다 그거 사는 방법을 배워야 여러분이 자꾸 올라가면 잘라요 올라가면 잘라니까 돈이 수익이 커지나요 지금 사막 콘덴서가 얼마죠? 8,582원이죠 매수값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예요? 4만 6,400원입니다 이건 지금 4만 원이잖아요 그럼 4만 6,400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계좌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가가지고 큰 수익을 여러분이 맞벌이하는 게 이런 거예요 6,400원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추가를 자르는 게 아니라 더 샀으면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르지 않고 더 샀으면 더 커졌는데 두려우니까 자르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그러면 같이 주는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었는데 도망가요 잘라요 두려우니까 그럼 여기서 현금 들고 있다 더 샀으면 돈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지금 3,000당 제외하면 1,900 정도 벌고 있는 것 같던데 자 이래서 630%가 지금 수익이 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와 내 돈이 맞벌이하는 거잖아요 가는 종목을 더 사라고 그러면 꼭 떨어지면 두려워서 손절해버리고 손절하니까 돈 다 잃어버리는 거지 뭐 좋은 종목을 왜 손절하죠? 아까 시뮬레이션 보여줬죠? 10년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박나는 거지 뭐 그죠? 부자절대수님도 어서 오세요 대박나는 거지 뭐 10년을 못 들고 가서 그렇지 그죠? 자 또 갑니다 이게 뭐예요? 선도전기 지금 어제 극등 나갔었죠? 오늘 뭐 여기까지 내려갔어 또 조정 조정한다고 두려워할 건 뭐 있어요 아유 저거 또 정상회담만 잘 되면 또 더 날라갈지 우리는 그냥 들고 가보자 들고 가보자 좋은 일은 천천히 벌어지는 거다 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죠? 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장기 투자입니다 잘라먹어서 돈 많이 벌었나요? 안 잘라먹어도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들고 간다면 어마어마한 일 아까 잠깐 보여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은 어디서 복구할 건데요? 그죠?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 왜 들고 가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얼마요? 1억이 6억 4천 그죠? 작년에 중소형주가 안 갔을 때예요 아이고 전문가님 에이스 엄마님 백세시대에 뭘 걱정을 해 아직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죠? 자 이게 뭐예요? 8억 5천까지 갔어요 1억이요 그런데 뭐요? 대형주가는 장애였잖아요 2017년 10월까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12월까지 했더니 10명이 있을까 말까 그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포트를 한 달에 서너 번은 꾸준히 검증하는 게 중요하죠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매수했다면 매일 포트를 보고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벌이죠? 내 주식이 떨어지는 걸 못 보니까 떨어지는 걸 자꾸 자르게 돼요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건 줄 알아요 언제 더 사야 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주 현재가를 쳐다보게 되면 그 다음에 포트를 자꾸 하다 보면 좋은 기업은 보이지 않고 손실난 종목만 보이는 거예요 그놈의 종목을 자꾸 만작거리다 보니까 수익이 평준화되어 버리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욕심 맞죠 그냥 빨리 갈 거라고 쫓아가서 그냥 떨어지면 더 살라고 덤비고 올라가면 나만 빼놓고 간다고 해서 또 더 살라고 그러고 떨어지면 빨리 본전 찾겠다고 더 살라고 그러고 올라가면 또 뭐죠? 나만 빼놓고 간다고 더 살라고 이게 떨어져서 탐욕이요 올라가도 탐욕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훈련을 받고 언제 내가 주식을 살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런 걸 안다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내 직업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을 지켰으면 인내할 수 있는 만큼만 종목별로 업종에 따라 포트를 보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종목은 조정하면 반드시 업종 사이클이 변해서 순환매가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환매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걸 못 기다리니까 다 팔고 도망가지요 그러면 차바혜택이 그냥 갔을까요? 천만에요 이미 2년 전에 차바혜택을 저희가 샀습니다 그거는 100세까지 살지 80까지 살지 70까지 살지는 그거는 내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죠? 가장 후회하는 게 뭐죠?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게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앞으로 할 게 없다라 생각하는 순간 지나와서 보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후회하는 거잖아요 95세 노인이 후회하는 게 뭐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해가요? 그래서 95세 할머니가 시를 쓰는 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나 그게 뭐예요? 내가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대학을 가고 싶다 대학을 가고 왜 그러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는 거죠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정해진 운명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운명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욕심이에요 또 수익을 올릴 확률이 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는 거죠 치타가 초원에서 사냥감을 잡을 때 숲에 숨어서 기회가 올 때까지 일주일이 넘기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 숨어졌다 결정적인 순간 올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냥 전력질주에서 잡죠 사냥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은 주식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인데 그냥 욕심에 앞서서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깎아주는데 그냥 못 참고 얼른 가서 장대음봉 샀다가 콧바뜨리고 싼코 피 터졌습니다 괴롭습니다 장대음봉에서 올라가면 나만 빼놓고 가니까 쫓아가서 매수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이제 죽겠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서 이와 같이 매수할 때도 기다리고 사야 하고 매도할 때도 기다리고 파는 방법이 가능해야 드디어 주식은 이제 눈이 뜨이는 겁니다 매수할 때도 기다리는 거 매도할 때도 기다리는 걸 배워야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가치 투자는 더더욱 기다림의 미학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올라갈 때도 못 기다리고 살 때도 못 기다리고 팔 때도 못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돈을 주식 투자서 잃고 나면 복수심에 불타죠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을 까먹었냐 그러면 마음이 앞서는 매매는 또다시 급등주를 만지게 돼서 더더욱 더 구름텅이로 스스로 망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돈을 벌 기업은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투자해보면서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는 기업은 급등상한가가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종목 절대로 아닙니다 주식이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큰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자신이 한번 뒤돌아봐서 내가 급등상한가 먹어서 돈 벌었는지 한번 더듬어보시고 좋은 종목이 꾸준히 가는 종목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역시 주식은 꾸준히 가는 기업이 나를 돈을 벌어줬지 여러분이 급등상한가가 100% 먹었니 200% 먹었니 500% 먹었니 해서 돈 벌었냐고요 돈 못 법니다 그게 바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급등은요 또 급등 종목을 먹고 싶어서 급등 종목을 찾아다니다가 급등으로 해서 급락으로 해서 돈을 다시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꾸준히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한테 급락을 주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생기면서 더 큰 수익으로 장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는 자신의 꿈과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선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해가지고 자신 있게 장기 보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투자가 결코 어렵지도 않고 결코 여러분을 마음을 갖다가 탐욕을 만들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걸 배울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좋은 주식을 아 꾸준히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인바디가 좋은 기업이라 포트를 짜고 간다 꾸준히 실적 개선을 가니까 검증하고 우리는 들고 가라 제가 2015년에 우리 전문가 전문가님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위험합니다 왜요 너무 올랐어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 됐으니까 우리는 가지 말자 이 자리였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올라가줄지 몰라도 얘가 먹을 게 별로 없을 거다 기다리자 이거 안 샀습니다 여기서 사기 시작했죠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볼까요 인바디요 어제도 신곡가를 냈던데 믿음의 길님도 어서 오시고요 인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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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조정 받았네요 어제 뭐예요 신곡가를 냈죠 꾸준히 가잖아요 어우 진짜 기분 나빠 저런 종목이 다 있냐 그죠 꾸준히 가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산보판제 아까 우리 풍풍이 아빠님 자기 보유해서 수익이 많이 깔고 갔는데 지금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을 주식은 좋은 종목 사서 믿음의 길로 가셔야 돼요 내가 기업을 믿었더니 알아서 지가 스스로 돈을 벌어주더라 그런데 그걸 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문가님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지금 급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죠 박애넌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냥 급하게 안 하고 가만히 들고 그냥 묻어두어 놨더니 지가 알아서 있죠 종자 여기다가 종자를 씨앗을 심어 놓고 황금 씨앗을 심어 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가 알아서 커졌네 이게 뭐예요 황금 사과나무를 지금 심은 거잖아요 사과가 열릴 때까지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아 이제 다 열린 거 끝났어 이제 사과가 시들기 전에 잘라야 돼 그래서 댕강 잘라버리죠 더 나가버리네 이렇게 하면 수익이 안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수익은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와서 대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극등상한가로 대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극등상한가를 나간 건가요 꾸준히 갔잖아요 그런 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지 아침부터 극등 나간 종목에서 매선 여러분이 상한가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필룩스처럼 이렇게 템플턴이 12월 12월 27일에 추천해서 몇백 프로가 나가고 뭐고 이런 게 여러 번을 돈 벌어주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이렇게 사서 180%가 낫느니 무슨 300, 400 몇 프로가 낫느니 이런 게 여러분을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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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본 투자에서는 기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주 특강을 하게 된 겁니다 1주 특강 단기 속성반으로다가 5가지 내용으로다가 3월 26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잘 참고하셔서요 내가 기본은 배우고 가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제방에 와서 이걸 하고 나면 재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기업이 왜 재무 분석을 해서 텐버거를 먹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거는 최소한 알고 가게 될 거예요 그걸 배워서 여러분이 장기로 투자한다면 주식이 주식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위험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길이죠 여기까지 하고 내 편에 가서는 또